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에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개념체계에 대한 학습을 했고요. 관련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세무에게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무제표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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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일반적으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죠. 기업의 외부정보유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죠. 손익계산서 아니죠. 뭐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면서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재무에게 개념체계, 재무에게 목적 아닌 것은? 기업의 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대한 평가, 무슨 말이죠?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갖다 붙여놨네?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요. 투자,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죠?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고요. 맞지 않은 말 1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무보고 목적에 대한 사지선다 유형으로. 자, 네 번째, 재무제표 작성, 표시, 잘못된 것은? 재무제표의 항목,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기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분류를 안 해야 맞겠습니까? 변경이 됐는데 해야 맞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일단은 얘가 틀린 것 같은데 나머지가 왜 맞는가?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을 주석에 써줘야 알겠죠. 국제회계 기준인지 일반기업회계 기준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주석에서 확인했어요.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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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묶어보래요. 재무상태표는 기간, 틀렸죠? 손익계산서는 시점에 틀렸죠? 자본 변동표는 기간, 현금 흐름표도 기간, 현금 흐름, 자본, 맞죠? 기역, 니은, 틀렸죠? 답은 1번, 5번.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우리 알고 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 사건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어떤 채권 성격이 짙어요. 맞는 말.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지출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회계. 이게 토지가 들어왔는데 무상으로 받았어. 돈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토지는 시가로 인식하죠. 돈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가능하죠. 맞는 말. 운수업의 미래 예상수리비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예상하는 것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나요? 부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 과거의 어떤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현재 내가 그것을 갚지 않는 의무가 있어야 되고 미래에 해당되는 지출된 지출될 거라는 게 어떠한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미래의 예상수리비 자체를 어떻게 부채로 인식하죠? 예상하는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느냐. 예상 가지고는 못하죠.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충족을 해야만 가능하죠. 부채는 채무, 금액, 시기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확정하지 않아도 추정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틀린 설명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의 보수주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 우발적인 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발적인 손실은 보수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실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익은 낮게 보게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과대기상하는 걸 절대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재무적인 기초가 경고된다는 관점에서는 이익을 낮게 계산한다. 재고자산평가할 때 저가법이 보수주의에 맞다. 보수주의는 이익조장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기업들은 선호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지잖아. 반드시 그렇게 하시오. 항상 그렇게 이익이 낮게 계산되는 것이 이익조장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익을 낮게 계산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존재하니까 이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방식의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이익조장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항 아닌 것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항에서 본 적이 없네요. 우리가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현재같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은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저가법은 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5번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항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하다. 답은 1번. 8번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목적적합성의 하부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 비, 적, 아닌 2번이 되겠죠.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속성. 9번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사례로 오른 것은 목적적합하려면 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해야지 현재의 금액으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 단, 원가가 신뢰가 가는 금액이겠죠. 얘가 맞네요. 수익을요. 목적적합성을 가져가면요. 진행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신뢰성은 완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맞겠죠. 다 바뀌었네, 이렇게. 답은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10번에 재무정표의 특성 1개. 근데 그게 아닌 것은? 1번, 재무정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틀렸네. 이게 틀렸네요. 화폐로 측정된 걸 보여준다. 과거 정보를 나타낸다. 실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산업은 보여주지 않는다. 맞네요. 11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서 문제를 출제하겠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 11번, 재무정표의 작성 책임, 공정표시, 설명 중에 틀린 것.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공정하게 표시한다. 일단 맞죠. 재무정표 안에 이익익력금 처분 계산서 자체가 어디 있냐면, 얘가 보려면 얘를 주석에 열면 볼 수 있어요. 얘도 재무정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필요로 하긴 하니까. 일단 공정하게 표시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적정하게 공정에서 표시하는 재무정표,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정표가.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사실은 주석에 기재한다. 재무정표 작성과 표시의 모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대주죠? 없죠. 11번은 4번입니다. 12번, 소액의 소모품은 구입할 때 자본, 다시 말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이야.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금액이 작고의 개념이네요. 이건 소액이니까. 왜 소액의 소모품은 굳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이니까 자산 처리하는 게 맞는데, 굳이 뭐 비용 처리하자. 왜 그럴까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비용 처리하고 자산 처리하는 그 자체가, 재무정표 전체 툴로 봤을 때 매우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익 비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객관성하고도 전혀 관계없죠. 오히려 주관적이죠. 그렇죠? 발생주의하고도 조금 더 관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입하는 시점이라고 한 거니까. 얘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이 경과되면서 발생됐느냐에 따른 기간 경과, 기간 미경과에 대한 개념이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 금액의 크기가, 그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냐, 중요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이 이 안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요성 얘기하면 소모품을 많이 예로 들어요. 13번,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예측 가치란 무엇이냐. 정보 이용자가 나중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나 성과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치, 맞죠? 피드백은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정보가 당초 기대치를 이후에 확인, 수정해서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하는 게 피드백이죠? 맞네요, 이것도. 3번,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경제적인 사건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유사한 결론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중립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의 특성인데요. 이게 틀렸네요. 네 번째, 표현의 충실성은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관 말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크기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뭐, 맞네요. 틀린 설명은 3번. 3번의 설명은 검증 가능성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14번, 반기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질적 특성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때그때 보고 싶은 거죠.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적시성을 충족시키는 공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답은 적시성을 충족시키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객관식 문제를 쭉 풀고 나면 뒷부분에 이제 정답 및 해설편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당좌자산 파트를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앞부분에 얘기했던 한 몇 페이지 정도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중심으로 시험에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문제풀이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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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